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DSC인베스트먼트를 리뷰해 볼 AP2저항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1년 3월 22일 오전 10시 50분이구요. 종목코드는 2415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DSC인베스트먼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업체예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같은 조합결성을 통해서 창업초기기업투자를 주력사업으로 영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 상장추진 속에 마켓컬리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급등을 한적이 있는데 그거랑은 이제 상관없이 그냥 기업적인걸로만 봐도 굉장히 상승동력이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거에요 사실. 해당 종목은 회사의 설립부터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창업초기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벤처생태계 내 유망직업의 자금지원이라는 역할과 이것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은 유망한 초기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 당사는 조합 설립 이후에 빠른 투자자금 집행을 통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역할과 함께 신규 조합 결성으로 조합 운영에 따른 관리보수 수익과 투자수익 배분에 따른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이구요. 발행주직수는 2767만주, 유동주직수는 1994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도 오른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380억 정도로 보시면 돼요. 387억, 영업이익 289억, 단기순이익 240억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죠. 이런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신규 조합 결성에 따른 관리보수 증가 그리고 이제 기존 조합의 기준수익률 초과 달성에 따른 성과보수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의 피투자업체 상장 등에 따른 공정가치평가로 조합 지분법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구요.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 지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사실 테마주로 생각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업이 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봉을 보셔도 지금 오버슈팅이 많이 발생하긴 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오버슈팅이에요. 좀 내려앉을 겁니다. 내려앉아도 지지선을 유지해주면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설령 이쯤에 물려계신 분들, 이쯤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상향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구면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타고 들어오면 가운데에 녹색 라이브 버튼으로 깜빡깜빡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면 1월 4일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리딩을 하셨던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월 22일인데 3월 22일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시 40분에 벌써 이제 안내 말씀을 시작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공지사항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카톡 친구 혜택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측 분석 자료 제공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3월 22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9시 1분에 현재 시간 9시 1분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나오는 건 뭐 진양산업 뭐 GL팜택 전부 다 1차 목표가 뭐 손절가 다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추천 매수가 2200원 제시해 드렸고 매수가 대비 12% 상승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댓글을 통한 실시간 리딩을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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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